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조금 이깨야, 하늘줄이 있으려면 금방 그렸어 근데 진짜 깠어 진짜 이깨 그래서 갈 때? 어, 떼면서 배경에 있다가 사진 찍으면 잘 나오는데 사진 찍으면 암찍에 가는데 네 조금 이깨야, 하늘줄이 가 저기 사진 찍는 데가 있어 이따가 아, 내가 그냥 대전대 쪽 가서 점심 먹고 대청 때문에 다시 들어올 거야 일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? 그게 취미이고 아주 눈이 가득 하늘을 зай 예술이 여행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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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머니 아이 아멘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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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